자 에스코 학교에서 you see it for many hours 주어보다도 앞에 전면구가 있었던 거야 자 for 다음에 시간이 나가면 이 for는 뭐뭐동안 이라고 해석하는 거에요 hour의 복수니까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do you get tired? 너는 지치게 되니? 이럴 때 개똥사는 이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become 처럼 뭐뭐하게 되다 너 지치게 되니? 자 why don't you, why don't you 하면은 뭐뭐 하는게 어때? 자 너 자신을 마사지를 하고 스트레치를 좀 하는게 어떻겠니? a&b야 자 let's begin with eye 눈과 함께 시작해보자 자 close your eye 너의 눈을 닫아라 그러니까 감아라 명령문 된거야 and massage them 그리고 그것들을 마사지해봐 softly 부드럽게 with your finger 너의 손가락으로 자 it will relax your eye 그것은 너의 눈을 편안하게 할 거다 자 when you finish 네가 끝냈을 때 자 cover your eye 너의 눈을 또 덮어 그러니까 가려 with your hand 너의 손으로 이것도 명령문이겠지 자 요 투브 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사용된 목적 용법이 되는거야 자 to block out the light 빛을 차단하다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너의 손으로 너의 눈을 너의 눈을 또 가려봐 it will make your eyes feel more comfortable 그것은 만들어줄거야 여기는 5형식 사역동사가 쓴거야 사역동사 어떻게 해석한다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근데 이 사역동사는 이 5형식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원형 부정사가 오는거야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거는 투부정사는 투도하게 동사원형이지 정사에서 투생약 동사원형 영 쓰는거 자 feel more comfortable 더 편안하게 뭐야 갑자기 튕겼어 더 편안하게 느끼다 너의 눈이 은느니가 해서 이자로 써야겠다 너의 눈이 더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거야 자 다음으로는 massage your neck 너의 목을 마사지해봐 put your finger 너의 손가락들을 놔 on the back of your neck 너의 목의 뒤에 자 draw small circle 작은 원을 그려 with your finger 너의 손가락으로 자 투도 뭐뭐하기 위해서 to massage your neck 너의 목을 마사지하기 위해 너의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려봐 자 massage 마사지를 해 from top to bottom 맨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from a to b a 부터 b 까지 자 on massage will help you feel better 그 마사지는 너가 더 기분 좋게 느끼게 도와줄거야 자 help는 준사역이라고 하는거고 5형식이야 아까 make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help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돕다 자 준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도 되고 원형 부정사도 가능해요 아까 make는 원형 부정사만 와야돼 얘는 둘 다 가능해 이렇게 둘 다 오는 동사는 영어에서 help 동사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너가 더 기분 좋게 느끼게 돕는다 자 let's work on your waist 자 이제 작업해보자 너의 허리에 자 팀업 자 팀을 짜라 친구와 팀을 짜라 명령문이 들어간거야 자 stand close to each other 서로에게 가깝게 서라 이거 closely 들어가면 안돼 closely는 세밀히 라는 뜻이야 가까이 가깝게 이렇게 전치자 뒤에 to twist and close 쓰는 거야 자 그리고는 자 이 페이스는 여기서 동사야 동사 이렇게 and 때문에 a and b가 들어간 거야 자 페이스 your partner 그리고 너의 파트너를 마주해라 hold each other's wrist 서로의 손목을 붙잡아라 자 slowly stretch your head and body backward 천천히 스트레치 해라 너의 머리와 그리고 몸을 뒤쪽으로 hold that position 그 자세를 아까는 hold가 붙잡다 였지 이번에는 유지하다 로 해석하는 거야 영어 동사는 가끔 가다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자세를 유지해라 for three seconds 3초 동안 for 다음에 시간 나오면 동안이라 그랬지 then 그리고 나서는 slowly pull each other 서늘이 천천히 서로를 당겨라 to a standing position 서있는 자세로 아까는 몸을 지금 굽혔잖아 다시 서있는 자세로 돌아가는 얘기야 you and your partner should move at the same speed 너와 너의 파트너는 똑같은 속도에서 움직여야 한다 if you don't 너가 그렇지 않으면 both of you 너희 둘 다 will fall 넘어질 것이다 자 이 don't 는 대동사 라고 하는 거고 don't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뭘 대신 발언한다면 don't move at the same speed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면 근데 어 이렇게 대동사를 다 이런걸 찾을 수가 없잖니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은 그러하다 이거는 부정이니까 당연히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야 자 place the top of your right foot on the desk 책상에다가 너의 오른쪽 발에 그 위에를 놓아라 place 일때는 놓다 또 명령문야 behind you 너의 뒤에 야 그니까 너의 발의 그 위쪽이니까 발등이라고 하는 거겠지 자 그리고 나서는 slowly bend your left leg 천천히 너의 왼쪽 다리를 굽혀라 그리고는 lower yourself 너 자신을 낮춰라 자 hold it for a few seconds 몇 초 동안 그것을 고정해라 and slowly straighten up 그리고 천천히 straighten up 쫙 펴라 다리를 굽혔다가 이제 다시 쫙 펴는 거야 자 this position will loosen up your right leg 이 자세는 이 자세는 너의 오른쪽 다리를 풀어줄 것이다 switch your leg 너의 다리를 바꿔라 그리고는 repeat the exercise 그 운동을 반복해라 자 how do you feel now 너는 이제 어떻게 느끼니 if you massage yourself 너가 너 자신을 마사지를 하면 그리고는 스트레치를 하면 a and b 자 매일 매일 그렇게 하면 you will feel healthier 너는 더 건강하게 느낄 것이다 여기서 이형식 동사고 이럴 땐 주격 보호라 그러는 거야 자 또한 you can focus on your studies better 너는 너의 공부에 더 잘 집중할 수도 있다 너는 너의 공부에 더 잘 집중할 수도 있다